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15 총선에 또 행급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것을 덮으면 그냥 공범인 겁니다. 구역자도 아니고 그냥 공범으로 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있기 전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전국의 평균적으로 2020년도 4월 10일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이 가짤 것이다. 4분의 3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고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고 여당 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1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346만 표를 전국에서 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다. 346만 표를 투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63대 38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63대 38 이게 2020년도 4월 10일 총선의 수도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50대 50 정도가 나와야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은 63% 그리고 국민의 임은 38%가 나올 것이다. 이게 4.15 총선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 양반을 떨어떼야겠다. 이런 곳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여러분들 더 얹어 가지고 아마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461만 표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더블당이 67% 국힘당이 33%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로구에서 꼭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강서구에도 꼭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이런 다 분석이 끝나게 되면 개표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개해 드리겠지만 그냥 이 샘플 두 개만 보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 7% 내외의 유령 사전투표 달을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들 그것을 더블업 유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악항날 여러분들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개표가 한참 진행되던 12시 무렵입니다. 오전 12시 오전 12시 무렵에는 거의 여러분들 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와 제야 전문가가 아 이 선거가 판박이 선거구나.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꼭 같은 형태의 조작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여러분들 확신을 했는가 하니까 이것이 강서구의 3개 동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강서구의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3동입니다.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3동의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9천억 예산을 쓰는 그런 쓰고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고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게 국힘당 화곡 1동 화곡 2동 화곡 3동 위에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밑에께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64대 32 더불당과 국민의힘입니다. 화곡 2동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당 64대 33 3동 63대 33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서구에서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수준의 조작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약 7.6%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7.6% 업 시킨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대략 서울의 선거구마다 1만 5천 표 내외를 집어넣은 겁니다. 1만 5천 표 내외를. 똑같은 짓을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으로 한 겁니다. 서울 시내의 49개 선거구에서 1만 5천 표의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난 다음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에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강북에서는 강남 3구 6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권영세 후보만 유일하게 800표 차이로 1만 5천 표 상당의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입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왔던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4년 동안 국힘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일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그 이름 대가를 국민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부정조작위원회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1960년도 3.15 총선의 최인규가 목이 날아갔던 일들이 수십 명이 목이 날아가야 될 일들을 지금 이번에도 저지른 겁니다. 63대 38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노란색이 노란색의 앞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그 옆에 거는 여러분들 국민의 힘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입니다. 64대 32 64대 33 63대 33 똑같은 겁니다. 4.15 총선에서 63대 38이 나온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들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 수준의 63대 38이 나온 겁니다. 전국에 동일한 조작값을 적용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46만 표 정도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바로 강서구에서 일어난 조작 상황인 겁니다. 강서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당 하국 일동의 차익값 플러스 11% 국민의 입의 하국 일동의 차익값 마이너스 9% 미친 수치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당 후보는 항상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무진장 큽니다. 왜 큽니까 표를 더해 줬습니까 공짜표를 더해 줬습니까 누가 더해 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더해 줬습니까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더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김용빈이 여러분들 진두지휘하는 선관위가 표를 하국 일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더해 주고 하국 이동에서 공짜표를 더해 주고 삼동에서 더불당 후방에 이런 공짜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차익값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여러분들 무슨 감이 아니고 민심도 아니고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는 과학의 영역인 겁니다. 선거 숫자의 과학은 바로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들을 추출하게 되면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서 구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포본집단과 당일투표포본집단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차익값이 0이나 크도 표본오차의 최대치인 3%를 벗어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10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도 나라 일하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한 인간도 이걸 나서서 이걸 고쳐서 나라가 부정선거에서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이 10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나무라지 않습니까 저하고 동갑 나이가 같지만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이런데 일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시대부터 이런데 어른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겁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인간들치고 일 제대로 하는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일을 야무지게 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키가 작달만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 키가 크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 일을 제대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른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